맨해튼과 퀸즈를 오가는 7번 전철이 출근시간에 2시간 동안 정체돼 수많은 탑승객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양준화 기자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에 따르면 26일 오전 7시쯤 퀸즈보로 플라자역 선로 결합 문제로 맨해튼에서 퀸즈까지의 양방향 열차가 일시적으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7번 전철은 맨해튼에서 퀸즈 버논 블루버드와 잭슨 에베뉴, 헌터스 포인트, 코트스케어역까지만 운행했고 따라서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역을 비롯해 퀸즈 북동구에서의 통구는 마비됐습니다. 급행 전철은 모두 로컬로 변경됐습니다. 전철 지연은 오전 7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계속됐으며 MTA는 오전 9시가 조금 넘어 퀸즈보로 플라자역까지 모든 정상 운행을 시작했다고 공지했습니다. 한인 탑승객 이준석 씨는 메인스트리트역에서 급행 전철이 한참이나 정체돼 로컬로 갈아탔지만 마찬가지였고 결국 1시간 후 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7번 전철의 운행 결함은 툭하면 발생하고 있습니다. MTA는 올해 초 7번 전철 그랜드 센츄럴 역에 설로 결함을 발견해 1, 2월 두 달간 퀸즈보로 플라자역부터 맨허튼 34스트리트 허슨야드역까지 일부 구간 운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화입니다.